안녕하세요. 저는 측정무기의 학과처 문제 해결하기를 발표할 소견지입니다. 가장 많이 포함한 친구와 가장 적게 포함한 친구의 흘려 모으기를 합하면 몇 kg 몇 g입니까? 지선이는 500g, 민혁이는 745g, 제롬이는 698g, 민혁이는 483g을 파왔습니다. 가장 많이 포함한 친구는 민혁이이고, 가장 적게 포함한 친구는 민혁이입니다. 처음에 시기를 만졌으면, 1228g입니다. 하지만, 답에 남아있는 것은 kg과 몇 kg 몇 g이기 때문에, 답은 1kg, 228g이 됩니다. 공작새의 몸무게는 6kg 몇 g입니까? 공작새의 몸무게는 조량발보다 8kg 800g 더 가볍습니다. 거의 마요, 143g입니다. 1, 2, 3, 4, 5, 6, 6, 7, 8, 9, 10 밥은 23kg, 700g입니다. 이 상자의 무게는 몇 kg, 몇 g입니까? 처음에 귤이 가득된 상자의 무게는 15kg입니다. 6kg, 950g은 귤 반의 무게이므로 이것을 두 번 더해서 귤의 무게를 보여주겠습니다. 5kg 귤의 무게는 13kg 900g입니다. 귤의 무게는 13kg입니다. 귤의 무게는 1kg 100g입니다.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